플로스하게 돌고 있습니다 다시야 바로 뒤나무 하나 컷 그 다음 나무 하나 컷 구독 누르셨습니까 여러분 저 모릅니까? 저는 돈 필요한이 있으면 시청자한테 말해 돈해야 하라고 그전까지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치킨 맛있게 드시면서 보세요 나중에 돈 필요하다 할 때 그때나 돈을 해줘 굳이 뭐 돈을 좀 주세요 제 월급 좀 주세요 월급 좀 주네 너 요즘 그거잖아 너 요즘 일 없이 봤잖아 돈을 넣으라고 영왕 욕심부 물리면 안 되나? 너무 흥분해서 너무 빠르게 쐈다 1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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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계단 쪽으로 올라갔어 중악에 1층에 2층 계단 쪽으로 올라갔어 중악에 1층에 1층으로 들어왔다 네 짠이 고맙습니다 좋붐게 앞분물로 어 내 내 샷건 잃어버렸다 나 아니다 흥분한지 나 의심할 거 같아서 2층에 소리난다 2층에 소리 난다 3번 컷 했는데? 소리난다고? 있을 수도 있어 조심해 형 카카오팔 가져와. 나 카카오팔 먹었어. 실수로. 아니다. 7탄 내가. 내가 쓸 거야 카카오팔. 어 나의 케이야. 어 여기 7탄. 여기 빠블렸어 여기. 카카오팔 10발이면 뭐 당장은 쓰겠지. 하나 없음? 뭔 차랑? 나 나왔어. 어 헤드 나왔네. 어! 이따가! 가버렸습니다. 형, 형 뛰어내린 방 뒤에 숨어있었어. 나 거기로 안 뛰어내는데? 아 그래? 나 그 옆문으로 뛰어냈어. 바보야. 1번 1층에 하나. 이제. 오른쪽 창고 오른쪽. 5창 제일 가까운 창고에 하나. 네? 네, 갑박에 4배 있어요. 응, 먹었으면 걱정 안 했는데. 걱정 안 해야돼. 맛있는 건 재깍재깍 다 돼. 아이고. 아우, 치열하네. 세상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뭐. 무리하게 바꾸고 싶진 않아. 무리하게 바꾸고 싶진 않아. 2창부터 밀게. 주차장 쪽에 한 명 보인다. 뭐야, 이거 실화해. 또 미친놈이 이거 점내로 해놨어. 죽으면 안 됐네. 아, 알았다. 저거 너무 불길 때문에 안 보이지 않냐? 쟤 돌아온다. 난 여기 그것 때문에 안 보여. 총관량부야. 총관량부야. 절대 안 받게, 그거. 돌아오는 거 봐줄게. 낯섰나 보네. 바로 앞에. 역으로 내가 돈다. 돌아오는 거 못 봐줘, 이제. 어, 끝났네? 여기 와줘요. 2번에 사람 있어요. 오케이, 금방 갈게. 1번인가, 2번에. 1번에 2층에 있다, 애들. 2번에 사람 있다고요? 안에? 1번 2층, 1번 2층. 1번 2층. 나왔다. 1번 2층에 사람 있다고? 1번 안에서 싸우나 봐. 아, 지들끼리 싸우는 거야? 그런 거 같아. 실내는 역시 액션. 어, 발견. 근데 잠시 숨어들었죠. 나온다. 헤드형 나온다. 나 1층으로 갔네. 오른쪽, 오른쪽. 뭐야, 얘네. 기절인데? 가만. 한 집에 다 뭉쳐있어. 와, 뭐야. 짜릿짜릿했다. 뭐야, 저거. 나와봐, 나와봐. 저거 잡자. 야, 나와봐. 멀리서. 그 소리. 나와봐. 빠르다. 2명이다. 2명이다. 아, 형. 내려와. 멀췄어. 뛰어, 뛴다. 나무 뒤에, 나무 뒤에. 벌치님, 쪼이자. 오우, 쪼이자 있어. 하나 기절. 방금 벌... 나무 뒤에, 나무 뒤에. 철거쪽에. 꿀쪽에 하나. 하나. 나무 뒤에, 나무 뒤에. 철거 뒤에 더 하나. 나무 뒤에, 내가 쪼줄 수 있어. 그쪽으로 가면, 못 쪼줘. 철거 뒤에? 철거 뒤에? 철거 뒤에 하나. 그러면 살릴겠다. 하나, 하나, 하나. 나무 뒤에, 나무 뒤에. 아, 나 죽었다. 나무 뒤에, 이제. 나무 뒤에. 나무 뒤에. 나 살려줘. 오케이. 너가 살릴 수 있으려나? 어, 나무 뒤에 안 보여. 나무 뒤에 안 보여. 아냐, 아냐, 아냐. 꺼지는 피가 있어. 내가 가는 도중에 죽을 것 같아, 저런. 잡아야겠는데? 야, 얘. 어, 잡아야 돼. 두꺼. 지금 철골 위? 나이스. 와. 그래. 어, 잡았어? 잡았다, 잡았다. 아니야. 피커스 한 거겠지, 뭐. 프리딜이겠지, 뭐. 뭐가 그게 하나도 없네. 이제 배율 싸움은 대기샷이 유리해져서 나도 모르게 대기샷 하다가 이렇게 라이플레에 질돼있다. 이거 안전지대구나, 우리. 응. 안전지대 아니었으면 내가 뭐라 계속 혜택했지, 나가자고. 빨리 뜨면 늦었쥬? 오토바이 10을 개삭해. 골드 내밀, 관두 내밀 띈이 뭐야? 아, 팔도 비비면 나 미친 거 아니야? 응, 팔도 비비면. 삼뚝 없는 사람 있어? 미쳐요. 와더 와더. 여기 삼뚝, 삼뚝 새 거 있는데? 이 시체에 버려져 있는데? 왜 아무도 안 본 것 같아? 나 같이 가자. 아, 관심도 없는데 저거 미친듯이 뛰어가는 거 봐. 어, 진짜. 오토바이 디자인 누가 먹을까? 왜? 왜? 왜지? 왜 갑자기? 왜? 뭔데? 버려져. 어우, 갑자기 좀 억울한데 이거? 빨지사 뒤에 탈래? 가까이 오지 마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빨, 빨지사 내 등이 좀 춥다. 우전자 100%야 이건. 내 등이 좀 춥다, 빨지사. 이거, 이거, 이거 줄게. 이거, 이거, 이거. 추는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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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탈래? 어, 야, 지금. 아 이거 좀 말이 아깝다 야 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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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탈레? 아 그거 압박기를 터뜨리면 속도 더 빨라져 아 한복 좀 계량한거 있어 탈레? 한복도 계량기 입잖아 탈레? 탈레? 빨리 다린나 막으러 가자 탈레? 근데 저거 뺏어버려 어 총 튄다 다린나 막으러 갑시다 총 튀는데? 어 내가 쐈어 내가 쐈어 내 미친 탈레? 새감대 탈레? 탈레? 나 방금 오토메스로 뛰고 없는데 님들 님들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있대 야 유평아 전달해 빨리 오케이 오케이 공사지 있어 엠방 어 죽인다 죽인다 이거 어디인거 같아 내렸다 내렸다 조심해 내렸다 내렸다 나 보인다 가만히 있자 가만히 있자 이리지마 이리지마 아 아 그게 없네 나 그 뭐냐 그거 있는 사람 저기 형 N방향에 보트 지나가 어디로? 다리 밑으로 간다 다리 밑으로 간다 아 형 체크 확인 했어 지나갔어 못 잡아 2대야 2대 근데 왜 일로 올만하네 리벤딩이구나 리벤딩이야 이거 와 카고팔이야 헤드 펄치사 도와줘 뭐야 어떻게 잡은거야 헤드 맞아 응 잘 쏴 저기 W로 하나 올라온다 또 친구 3득이죠 저기 서쪽으로 잡을거야 다리 쪽에 차 하나 더있다 다리 쪽에 걸러와 집으로 하나 붙였다 응 저기 2평 헤어스드에요 컷 다리 쪽 이제 다리 마을 쪽에 하나 있었어 오토바이 타고 오네 그 음료수 좀 있는 사람 음료수 좀 음료수 내가 줄게 다시 하러 와봐 싸운다 뭐야 내린거 같은데 차돌이가 멈췄어 좀 내린거 같아 음료수 뿌릴게 3개 뿌렸다 오케이 갔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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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나무 뒤에 불쌍하게 돌고 있습니다 다시 하러 바로 뒤 나무 하나 컷 그다음 나무 하나 컷 한 명 더 있다 한 명 더 있다 야 여기 두 명만 컷했어 한 명 어딘지 몰라 찾아봐 한 명이 제일 저 오토바이일 수도 있어 아니 아니 저 오토바이는 다른 애야 한 명 살리고 있을거야 나무 좀 붙어봐 빨리 뭐해 돌고 있어 한 명 어디 있어 아 빨리 저기 있구나 아니 근데 얜 기절한 애인데 기절 두 명 있을걸 여기 기절 두 명 있을걸 여기 아 둘 다 머리 깼는데 아깝다 아깝다 여기에 두 명밖에 없었잖아 한 명은 형이 차 어 저 오토바이 맞는 거 같아 맞는 거 같아 가망 없어서 그냥 버리고 뛰었나봐 오토바이 지금 근데 개피야 여기도 멀쩡한 거 있어요 아하 아 다리 쪽 싸운다 다른 애가 통 다 먹었어 우리가 나중에 먹으러 갈거야 나 이번 판 엄청 나 무리 엄청 많이 한다 죽으면서 한다 가리에서 너무 먹었다 야 저 산 위에서 저격한다 산 위? 어 방금 총소리 난 거 어 방금 총소리 스크스 소리 있었잖아 이거 형 쏜 건 줄 알았는데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저기야 물에 하나 있다 다리 밑에 물에 하나 쏘고 나야 물이 아니야 산 위 봐봐 산 위 그 아까 그 오케이 나이스 컷 죽었네 물에서 한번 오고 있더라 다리 아래쪽 헤엄쳐서 나갔다 나갔다 둘 나갔다 나한테 전달해 다리 밑에 다리 다리 아래쪽 어 다리 아래쪽 다리 아래쪽 형 뒤에 거 같이 싸 너 리드 살짝 많이 하고 있나? 왜? 아이고 나 저거 어차피 못 들어와 팔벨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산 위쪽에서 쬐줄게 어 다리 위에 제대로 싸운다 다리 위에 한 파티지 넘어오던 거 잡았고 잡혔고 우리 바깥에 좀 누가 쏜 쟤네 다 죽을 거야 다 죽을 거야 저한테 다 죽는다 으흠 못 오고 죽겠는데 진짜 에듀 방향에서 하나 뛰는 중 그 다리 다리 50도에서 다리 그거 뭐지? 아래에서 올라오던 애들 뛰어오고 있어 뛰어 들어오고 있어 살살 찢어질 거야 저거 다리 위로 뛰어올거든 아마 다리 아래로 오면 안 올 거야 아냐 지금 이미 도로 쪽이야 도로 쪽 봤지? 펄찌이 어 내가 방 아래까지 오이샤 오케이 하나 해야 돼 기절 가까이 붙은 애 하나 있다 지금 작은 송소리 들리는 거 다리에 있는 애야 오케이 펄찌님 앞에 정리하고 가자 들어왔다 들어왔다 엄마 제임의 상태가 어 사망 다리 쪽 봐봐 다리에 다른 파티 있어 다른 파티 다리 오수거리 깹니다 펄찌 잡으면 머리 있냐? 가까워? 어 아래 아래야 나 요 아래? 어 그 아래 아래 다시 쏜다 다시 싸우는데 이 친구들 우리 안전지대 가까우니까 여기서 다 정리하고 갑시다 아직 다리 못 건너온 파랑 건너온 파랑 싸우고 있네 혹시 몰라서 뒤쪽 보고 있는데 뒤쪽은 뭐 딱히 안 보인다? 펄찌이 없네 여기까지 펄찌이 들어가서도 하나 더 있어 으흠 어디 밖에 나가서 자기장 밖에 나가서 나 지금 자기장 밖인데 안으로 들어가서 안으로 들어가서 어 생각보다 아직 게임이 별로 진행이 안됐구나 쟤네 어떻게 아직도 경기지역에서 싸울 수 있는거야? 아직 별로 안 아파 아직 별로 안 아파 10초 뒤부터 아파지는거지 어 저기 245도 엄청 많이 있지 밀블면서 고거까지 아 밀븐서 내ác staple 이 밀븐서 한자들 4 야 이제 전달을 해 루팡아 봤으면 형 기준 오른쪽 아래에서 뛰어오고 있어 아 저기? 250도 방향으로 아래에서 저 밖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돌 뒤 딱 들어왔어 그럼 좀만 돌지 뭐 나 왼쪽으로 좀 돌 뻘치 바로 앞에 있는 듯? 그 앞에 보이는 돌 뒤 뭐야? 아 헤드빙 쐈구나 깜짝이야 아이고 나 뻘짐 살려고 한다 헤드빙 쐈어 여기가 수류탄이 다 할텐데 조심해봐요 살짝 보인다 내가 어그로 끌고 있으면 괜찮을거야 아마 연막 갔어 연막 갔어 내가 저격 있는 거 엄청 티내면서 쐈거든 일부러 하나 헤드 기절 3뚝 수류탄 나 헤드 형으로 봐줄게 일부러 비껴 깠거든 수류탄 껀다 아 연막이다 뒤절한 애야 끝난 거 아냐 저 개핀 나한테 개핀 나한테 개핀 빠졌어 쟤 가자 쟤 뭐야 어디 간거야 끝났어? 수류탄? 바깥도 있는데 수류탄 수류탄 끝 너 어디 들어갔니? 밀렸어 수류탄 맞고 누가 수류탄을 그거 내꺼야? 던졌어 내가 수류탄 6개 7개 던졌어 애미사도 있네 얘네 가빠 있나? 없겠지? 있네 뭐라도 몰라 쟤 카고파 써야지 총알 155도 195도 오케이 확인 155도 저 돌 왼쪽에 나 엄청 크게 돕게 그냥 뾰족한 돌? 몇 명인지 확인 잘해봐 하나 기절 집 집 집 집 바로 앞에 있는 이 집에 하나 3인 파티 끝인 것 같거든 에피 앞쪽에 있는 집에 있었어 뚫린진 말고 그 오른은 어디갔어? 하나 기절 하나 뛴다 아 그쪽으로 뛰었구나 나무 뒤로 숨었다 피먹는다 지금 피먹는다 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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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쪽 집 쪽 집 났어 나이스 펄치 나이스 펄치 오 하드캐리 하네 펄치 땐 20킬 못했어 하하하하 짜증나네 몇 킬 했어? 4킬이요 루팡이 몇 킬? 저 광탈이요 답하면 35킬 안어운 ahh 아 이거 이쁘다 이거 ander 에센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